네비 영국사입니다. TG의 네비 매립. 사제 오디오 네비 매립입니다. 주걱 독가는 좀 세련되고 딱 맞고 깔끔하고 나이신 분은 싫어하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따봉이죠. 흔들림은 거의 안되고요. 지금 네비는 뿌옇게 나오고 마감재는 벌써 녹아버렸습니다. 오디오는 후덕다리 깨고요. 이 땅에는 최고 물건이었지만 연장 케이블은 축 늘어져 있고요. 이 모든 걸 새롭게 탈바꿈하겠습니다.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. 네비 영국사가 뭔가를 보여드렸습니다. 네비 영국사. 기대하십시오.